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셀프 호스트 킷으로 직접 도커를 설치해서 NADN 띄우시는 분들도 웹퍽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웹퍽은 조금 복잡했어요 직접 이렇게 웹퍽을 띄워 가지고 텔레그램을 써야 된다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 NADN의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놔도 이 구글 드라이브가 외부에서는 이 크레덴셜 인증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 로컬 주소 있죠? 이거를 웹퍽의 터널로 따서 설정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치했었던 이 로컬 호스트 도메인 킷으로 해서 주소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구요 그래서 노트패드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동일한데 여기쪽에 웹퍽.tunnel.url을 하나 넣어줬구요 그리고 웹퍽 url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댐프 파일로 해서 웹퍽 터널 url을 내 호스팅 주소 이 na-dan.ai-doing.com으로 해가지고 넣어줬구요 자 이 호스팅 주소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 가비아를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은 올려뒀으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고 오세요 자 그게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구민 주소로 접속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여기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퍽 터널 url 웹퍽 url을 이렇게 독거 컴포즈 파일에서 설정을 해줬구요 밑에 보시면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 서비스 분야로 가셔서 이 na-dan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na-dan 임포트에 대한 서비스에 똑같이 웹퍽 터널 url과 웹퍽 url을 이렇게 넣어줬구요 당연히 이 다덴부 파일 있죠 전 다덴부 여기는 제 링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그젠프 파일을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열면 이 서브 도메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웹퍽 터널에 이걸 여러분들의 url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웹퍽 url 이것도 여러분들의 url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도쿄 컴포즈를 도쿄 컴포즈 다운 도쿄 컴포즈 업 해가지고 다시 올리게 되면 얘가 이 웹퍽 주소가 바뀝니다 자 웹퍽 웹퍽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요게 원래 로컬호스트 거든요 제가 이거는 일부러 다시 안 바꾼 상태로 놔뒀어요 원래의 웹퍽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로컬호스트 5678 웹퍽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주소가 아니라 여기쪽에 보시면 요 nadeanddoing.com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가 지금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야 요거는 우리 다덴브 파일에서 설정해 둔 대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을 더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웹퍽으로 받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구글 트리거가 외부에서 여러분의 서버로 원래 접속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서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글에서 크레덴셜을 인증을 해줘서 아 내가 정우석이라는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 얘가 너가 맞아 라고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로 인증을 하기 위한 ip 주소를 이렇게 로컬로스트 내부에서 접속할 때 이거를 인증을 되도록 우리는 지금 설정을 해 뒀었거든요 그런데 요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주소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이 구글 드라이브는 인증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구글 시트도 똑같이 인증을 안 해주고 구글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 중에 인증을 안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들어와도 인증을 해줘 라는 절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바로 그게 요겁니다 구글 쪽에 콘솔닷 클라우드닷 구글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요 자 이거 다 지워볼게요 뒤쪽에 다 지우게 되시면 시작하기 이렇게 나오죠 요거 탐색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 API 및 서비스 있습니다 클릭하면 여기에 API 및 서비스에서 사용자 이용 정보 요걸 클릭하시면 지금 OOS 2.0 클라이언트 아이디 저번에 만든 거 있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예 이쪽에는 뭐 비밀번호가 있고 여기 승인된 리디렉션 URI 있죠 여기에서 기존에는 요것만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똑같이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도메인 주소로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외부에서도 그 도메인 주소로 해서 접속을 해도 얘가 인증을 똑같이 해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도메인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첫번째 텔레그램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텔레그램으로 테스트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구요 카카오톡에 오픈 채널도 만들어서 좋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 오셔서 같이 발전하는 AI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